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김민정 경위 반갑습니다 아 네 경찰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태국에서 범인을 훌륭하게 검거하신 최고의 정원 김민정 경위께 특별 지령을 드릴 겁니다 김경희가 전설의 책가방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밀문서를 확보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요? 네 그러면 1대 1, 2, 3, 4, 5, 6, 7, 8 1대 8이에요 누가 한편 내 편일 수 없어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됐나보다는 반갑습니다 이관자장님 반갑습니다 김민정 경위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말씀 Specifely 믿습니다 value 축하해주세요 hal systems 반갑습니다 승리 이거 한편은 타는 수 없어요? 아 나만요 스파인먼트죠? 미안해요 오빠들 3짝이야 오 오빠 오빠 뭐야 깜짝이야 뭐예요? 우리 뭘 찾기 전에 이름표 떼는거죠? 이름표 떼는거죠? 이름표 떼는거죠? 무조건 이름표 떼기라고 생각하는거에요 누나 진짜? 이름표 떼기 아니에요 갑자기 이름표가 떼게 되었잖아요 이거는 항상 이름표 떼죠 책가복을 찾는 사람이 이기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가복을 찾는 사람이 이기는거잖아요 아 우리는 2번 2번 해가지고 형네 2번 뽑았죠 1번 2번 뽑았어요 1번 2번 뽑았어요 1번 2번 천소리가 봐 천소리가 봐 천소리가 봐 여기 5층 여기 5층이지 뭐가 숨어있을만한 뭐가 숨어있을만한 뭐가 숨어있을만한 우리가 뭐지 힌트가? 우리 우리 고추 힌트가 그게 월드컵 밖에 없어요 네 월드컵 야! 야! 괴리야! 형네 2번 뽑았어요 야! 괴리야! 괴리야! 정국이 형 소리 듣는다 정국이 형 소리 듣는다 정국이 형 소리 듣는다 정국이 형 소리 듣는다 베리야! 아니 형 빨리 와 형 형 이거 왜 이렇게 왜왜? 뭐라고요? 가방 거기 있나봐 여기 가방이잖아 아니, 공가방이잖아요 뭐야 저게? 다 봤으니까 잠깐만, 저희끼리 회의 좀 잠깐 할게요 잠깐만 잠깐 하고 일단 여기서 볼게요 이게 여러분, 아래 이거 봐 아니 우리도 뭔지는 알아야지 아우 이거 봐, 그새 나 이름파를 떼야 되는 거 같아 그랬잖아 그저, 아빠 찢어버린다, 자 우리가 알고 찢어버린다 찢어질거요? 야! 찢어질거요? 야! 찢어질거요? 찢어질거 안 돼? 야, 지금 찢어질거 안 돼? 아니, 연합 안 할 거야? 대한민국 국회 자, 일단, 일단 나가서 민정아 일단 가자 아니, 뭐가 미쳤는데 이걸 다 찢어버렸다며 아니, 뭐가 미쳤는데 이걸 다 찢어버렸다며 뭐, 이 안에... 찢어질 수 밖에 없으신 거 그 가방이...